네 안녕하세요. 미주대한사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 한 두 달 전인데요. 한국문화가 세계를 이끈다. K푸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건강한 밥상 한식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식사하셨나요? 시간이 지금 몇 시죠? 저녁때인가? 네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 뭐 한식에 관한 이야기 먹는 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류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한류 열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죠. 그 사이에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콜드 플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락밴드인데요. 거기에 이제 BTS가 합작해서 My Universe라고 하는 또 노래가 나왔는데 뭐 방탄소년단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My Universe 그 다음에 Dynamite, Butter, Permission to Dance, Life Goes On 그리고 Savage Love 해가지고 여섯 번째로 이렇게 솔로 곡이 1위가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싸이였죠. 싸이가 6주인가요? 7주 동안에 핫백에 2위만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1위라는 것은 참 전입 미답의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BTS가 그렇게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죠. 전 세계에서 아티스트 1위로 현재를 보니까 한 6,8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댄스 부분으로 보면 K-POP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뭐 리아킴이 대표 안무가로 이끄는 원 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K-댄스의 성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구독자가 거의 2,500만 명 정도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K-댄스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월 17일 날 오징어게임이 나왔는데요. 오징어게임 보신 분 한 번 손 한 번 이렇게 네 다 보셨네요. 한 분 빼고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게임이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이 오징어게임에 나온 K-푸드라고 할까요? 먹거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죠. 뭐 달고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나라고 어렸을 때 한두 번은 해본 경험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게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작년에는 뭐였습니까? 작년에는 달고나 커피가 있었죠. 그래서 K-푸드로 불리는 달고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설탕 뭐 이렇게 달게 해가지고 400번 이상을 휘저어서 만든 커피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거의 상품으로도 나와 있고요. BTS도 작년 4월에 이렇게 달고나 커피를 만들고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 했었죠. 그리고 또 이 오징어게임에서는 또 이렇게 도시락 우리 그 고유의 도시락 있잖아요. 그 도시락을 먹는 주인공은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 도시락도 굉장히 인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달고나 도시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 이걸 한식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주라기보다는 영어로 K-푸드라고 하면 그 범주에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 그쪽의 어떤 상품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러시아 같으면 이 도시락이라고 하는 이건 도시락이 아니라 라면인데 도시락 라면인데 이것이 50억 개가 팔렸어요. 지난 10년간에 러시아 용기 라면 시장의 1위를 굳건히 지켜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라면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죠. 해외 매출이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30% 중국 20% 일본이 15% 동남아 35%에서 해외 매출의 절반이 미국과 중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짜파게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신라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으로 다른 라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뭐 어떻게 맛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 또 소주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까지 본 시청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1억 1천 1백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자 기준으로 1억 1천만 명이 받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가족이 함께 받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한 뭐 한 3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시청자는 불법 다운로드 중국이 있으니까 3억 이상의 거기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에서 그래서 이제 소주에 생라면 뜯어서 먹는 우리도 이제 뭐 군대나 뭐 이럴 때 생라면 뜯어서 이렇게 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라면까지도 지금 유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거기에서 짜파구리가 해외 매출이 이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케이팝이라든지 케이 드라마 또는 케이 무비라고 해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들도 케이푸드를 이끌어가고 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먹어보니까 맛있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인의 비축식량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만두, 라면, 김치 라면은 말씀드렸고 이제 김치는 말씀드릴 거고요. 만두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2020년 작년 1월, 작년 한 1년 전이죠. 막 매출이 한 7천억을 돌파했다. 이렇게까지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두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김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 요즘에 고유명사로 김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G-I-M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이 건강한 먹거리로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놀이라고 했었는데 이 놀이를 제치기 시작하면서 놀이 대신에 김 그리고 이제 설명을 붙는 거죠. 코리안 씨 위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 역대 최단기간 수출액을 5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게 2021년 10월달 현재입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에 수출액 5억 달러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이제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60개국에서 112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의 어떤 상황은 사실 뭐 세종학당이든지 어학당이든지 어디든 이제 거의 뭐 두 배가 됐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112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산 김의 최대 수입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 한국 간식계에 우리는 이제 반찬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아이들의 간식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뭐 미국 또는 캐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진짜 캐나다에서도 아기들 학교 간식으로 김을 싸운다. 그리고 밑에 봉지를 봤더니 한국어라고 써 있어서 신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이제 한식 열풍이다. 한류 열풍에 이어서 한식 열풍이 불고 있다. 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가이스라고 하는 곳의 대표가 계신데요. 이분은 199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한국 음식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인기도 없었고 김치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음식이었는데 말하기를 꺼려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김치는 유명 레스토랑에 전부 존재한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009년에 무한도전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아냐 한국 음식 뭐 아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굉장히 없어서 굉장히 놀랐죠. 그때 비빔밥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홍보한 만큼도 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거였죠. 2010년대 중반을 가서라도 김치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치를 먹는 이유 때문에 냄새가 장난 아니었죠.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김치의 항바이러스 효과 이건 이제 코로나 때 어떤 효능을 장부스키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후유증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있었죠. 기네스 펠트로가 많이 홍보를 해줬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게 바로 김치입니다. 라고 해서 김치 사랑을 ABC 방송에서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유명 셰프 앤서니 브루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2016년이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음식이 한식이다. 지금 한식은 모든 이들이 원하고 갈구하는 음식이다. 맵고 파격적이고 발효되고 모든 맛이 다 있어서 잘나가는 아이들이 원하는 바로 그 음식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뉴욕 음식 전문 작가인 매트 로드 바드는 김치를 모른다는 건 그만큼 뒤처져 있다는 거다. 최근에 미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BTS를 모르면 뒤처 있다는 거다. 지금 시대 흐름을 모르는 거다. 이런 것처럼 김치를 모른다면 그만큼 뒤처져 있다는 거다. 이제는 한식이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 5년 사이에 사실 그렇죠. 2015년, 16년 이후로부터 한국산 라면, 잡채, 신고배, 조미김, 유자차. 유자차도 많이 팔린다고 하죠. 밥풀, 과자, 초코파이, 탄산음료, 칩스, 고추장, 쌈장, 햇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한인 마켓을 통해서 또는 지금은 한인 마켓이 아닌 마켓을 통해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한국 음식을 그런 것을 저도 이따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지. 그리고 이제 포부스의 기사 제목을 보면 2021년의 식품 트렌드는 한국의 맛이 메인스트림이 된다. 주류가 된다. 주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이제 한식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다른 뭐 일식도 있고 다른 식도 있었지만 이제 한식이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컬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K-POP과 K-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K-POP 다음으로 가장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고 찾는 것이 뭐냐면 한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계가 웰빙 트렌드 속에서 건강식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K-푸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영국 옥스포트 사전에 한국 음식들이 등재가 됐죠. 불고기, 김밥, 반찬, 동치미, 갈비, 잡채, 삼겹살, 치매까지 사실 뭐 이런 단어까지 이렇게 등재가 될 정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풍을 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전에 세계적 공용어가 된 게 먹방, 먹방도 있었죠. 이전에 있었고 이전에 이미 등재가 됐습니다. 먹방, 고추장, 그다음에 반찬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음식 관련된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추장을 고추장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아나 한국 기내식에 제공되는 튜브형 고추장의 영문판이 뭐냐면 고추장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코리안 스타일의 핫페퍼 페이스트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국식 매운 고추 소스다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고추장이라고 우리 고유 영어를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민원 같은 거 요청 같은 게 있었던 때가 바로 20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고추장은 반드시 이렇게 고추장이라고 쓴 다음에 뭐 코리안 스타일 핫페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먹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먹는 방송이라는 게 그 먹는 음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먹방이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또 햄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천둥 TV 얼마 안 되지만 아직 70만이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유명한 망치 우리 국내에는 망치 부인이 정치적인 그런 걸 하지만 망치 부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요리를 하시죠. 구독자가 570만 명 정도 되시는데 배추김치 만드는 법만 하더라도 한 2200만 조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치를 만들려고 할 때 이분의 그 영상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이렇게 줬다.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 같은 경우도 한식을 먹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유튜브에서는 한국식 먹방 그리고 한국 먹방이 이끌어지면서 한국식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리에만 수도인 파리에만 현재 약 250여 곳으로 추산이 된다. 뭐가 식당이 한식당이 250여 곳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여 곳이 넘는 것이 확실하다. 파리만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식당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K-푸드의 인기 덕에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식의 어떤 현주소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한식의 역사에 대해서 한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의 어떤 음식인데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밥이죠. 밥. 밥입니다. 기본적인 메인이 뭐냐면 밥이잖아요. 그래서 밥이 나오는 과정에 벼살, 밥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벼라고 하면 최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 5천 년 전에 벼농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만 4천 년에서 1만 2천 년까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충북 청원에 보면 소로리 벼씨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보다 더 원래는 더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 저 아래쪽에 있는 팽두산 문화라고 해서 중원에 있는 그 곳이었지만 청원 소로리 벼씨가 가장 오래된 월드스 올디스트 라이스 파운드라고 해서 1만 5천 년 전에 그런 어떤 탄화벼, 탄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인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씨가 충북 청원군의 소로리 벼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로리 벼씨의 소지경이라고 해서 벼씨의 잘라진 부분을 잘 보시면 야생벼와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절단한 면이 있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잘라진 특징이 관찰되어서 재배벼다. 자연벼가 아니라 재배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천 년 전에도 이른바 자포니카형 달립형 벼와 인디카형 장립형 벼가 존재했다. 두 가지 형태가 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포니카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한국인이 먹고 있는 그 쌀이 자포니카입니다. 쌀알이 작고 단단하고 밥을 지나면 찰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일본 등에 분포를 하고요. 인디카는 저 동남아시아를 가면 탁탁 부서지는 거 있어요. 쌀알이 길고 부스러지기 쉬우며 뭉쳐지지 않죠. 그래서 밥을 지으면 찰기가 적은 것이 바로 이 인디카인데요. 우리는 좀 적응을 잘, 이것에 대해서는 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포니카를 어떻게 보면 쌀 하면 벼 하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5천 년 전에 고향 가와지 벼씨가 있습니다. 고향 가와지 벼씨는 1991년 일산 신도시에서 개발 과정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탄층에서 벼씨 12톨이 발굴이 되어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베타 연구소에서 5천 20년 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와지 벼씨는 바로 5천 년 전에 신석기 시대죠. 한강 하류에 고향 땅에 정착한 조상들이 변홍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시 가와지 지구에서 출토된 200점의 장립형 자포니카 벼씨가 교란되지 않은 신석기 토탄층에서 발굴됐고 따라서 한반도 벼농사 기원은 신석기 시대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배배에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융조 충북대 교수님은 한반도 벼농사 기원은 신석기로 봐야 한다. 당시 벼, 낫, 알은 소지경으로부터 잘 떨어지는 탈립성을 보였다. 그리고 아주 거친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신석기 재배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대 문화재 김정희 연구원은 식물 고고학의 방법으로서 벼 규소체 분석을 통해서 뭐냐면 빛이 4,000년에서 2,000년의 연대값을 갖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에서 벼 규소체가 검출됐고 이는 늦어도 신석기 후기인 지금부터 5,000년 전 무렵에는 남한강 유역에서 벼가 재배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희 연구원은 지금은 직지가 아니고요. 진지 박물관입니다. 진지 아시죠? 진지 드세요 하는 그 진지입니다. 그래서 음식 박물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에 벼 규소체가 묻어났다라고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000년 전에 벼가 출토가 되니까 결국에는 뭐였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벼가 들어오고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일본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5,000년 전에 이 가화지 벼씨가 되면서 뭐냐면 일본의 쌀 루트가 파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만 5,000년 전에 소로리 벼씨는 아직 공인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인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화지 벼씨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석기 시대에 이미 벼농사를 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렇게 박물관을 가보면 아직도 청동기 시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빠르게 이렇게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화지 벼씨는 재배벼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벼농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평양에 보면 남경유적이 있어요. 여기도 5,000년 전에 탄암이가 있습니다. 한 구덩이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이 종자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과 같은 달립종입니다. 이 달립종은 야생벽 아닌 재배종으로 벼농사가 이미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양에서도 5,000년 전에 정착이 되었고 그 아래쪽에 한강 유역에서도 가화지 벼씨를 봤을 때 이때 벌써 재배종 벼농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뭐냐면 5,000년 전은 뭡니까? 4,300년 전에서 700년 올라가죠. 그러니까 배달국 시대에 이미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5,000년 전에 반농사 유적이 강원도에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발굴이 되었거든요. 이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2012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강원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밭 유적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잡곡이라고 하죠. 잡곡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쌀 이외의 모든 곡류를 갖다가 잡곡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조기장수수 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기장수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특히나 조기장 등이 여기서 이것을 재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와 기장이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용 방법도 다양해서 우리 식생활 문화에 깊이 녹아있는 작물이 바로 조와 기장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이어가게 한 오래된 식량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작물이 바로 조와 기장이다. 그래서 이 조와 기장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분포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와 기장이 우리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가 제대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한반도와 만주 땅까지 조와 기장이 들어와 있다. 결국 결론을 내자면 신석기 시대에 이미 밭농사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달국 시대에 이미 논농사, 벼농사와 그리고 밭농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보리가 있죠. 야생보리에서 이제 재배보리로 가는데 재배보리의 최초 기록은 이제 이집트의 아스왕과 디쿠바니아의 유적에서 발굴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쌀보다 천년 이상 빠른 만 7천년에서 만 8천년 전에 이 보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는 아까 오곡을 여러 가지 이제 수수기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곡 중에서 으뜸이다. 그게 바로 이제 보리를 얘기합니다. 쌀, 보리, 조, 콩, 기장 중에서 보리가 가장 으뜸이다. 뭐 이렇게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아시겠지만 늦가을에 뿌려서 봄에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보리고개라고 하잖아요.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이 이제 한 4월쯤 되죠. 그래서 보리고개를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도 하죠. 그래서 보리는 차가운 겨울에 냉기를 먹고 자라서 열매가 반으로 갈라져 있다.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뭔지 아시겠죠. 보면 아시겠죠.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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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리, 보리, 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와 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는 양이고 그다음에 2, 4, 6, 8, 10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잖아요. 쌀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하나로 되어 있죠. 하나로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보리는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건 쌀은 양이고 그리고 양적인 식물이고 그리고 뭐냐면 보리는 음적인 식물이다. 양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음을 지향하죠. 그래서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리고 보리나 밀은 음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로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음식의 조화, 우주의 어떤 음량의 이치, 음량과 오행의 이치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먹는 민족이 바로 우리의 한국인이었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삼겹살과 소주. 그러니까 소주는 고구마 전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인데 고구마라고 하는 건 뜨거운 여름에 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그래서 소주는 양기운이 가득한 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겹살이라는 건 돼지삼겹살이잖아요. 돼지는 음이죠. 차가운 동물이고 돼지는 음이기 때문에 전부 기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돼지는 음이고 그리고 소주는 양이기 때문에 삼겹살엔 소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음량의 조화로서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먹는 거죠. 또 이번에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가 된 치맥이 있습니다. 치맥. 치킨과 맥주라고 하는 건데요. 맥주는 보리 종류인 호부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리는 늦가을에 뿌려서 봄에 추수를 하고 그래서 보리는 차가운 겨울에 냉기를 먹고 자라 열매가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리고 닭은 양기운이 많은 동물입니다. 닭이 새벽에 꽃귀와 골면 온 동네가 시끄러웠고 물을 먹고 여기처럼 이렇게 고개를 하늘로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양기운이 많은 뜨거운 성질이 있어서 이 음과 궁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술은 맥주와 치킨이다 이거죠. 그래서 치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중국이나 이게 다 같은 동양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실 치맥으로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유행하기 전에는 우리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량의 일치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시아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한국 치킨이 지금 이제 미국인 입맛을 사로잡아서 한국식 양념으로 K치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KFC라고 하면 우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말을 한다. 우리도 사실 그냥 KFC라고 부릅니다. 우리 거를 이제 K라고 부르잖아요. K 프라이드 치킨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K푸드 한식이라고 하면 이 치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튀기고 입히고 양념을 넣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한식이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걸 갖다 물고 늘어졌어요. 국회에서도 그게 한식입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K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다들 한국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왜 한식이라고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한류 드라마인데 여기도 보면 소주와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고은이 이걸 말죠. 소주와 맥주로 많은 모습도 나오는데 소맥이라고 합니다. 소맥. 소주가 양기운이고 그리고 맥주가 음기운이기 때문에 음량이 이렇게 좋아야 되죠. 그래서 잘만 섞으면 잘만 섞어요. 비유를 잘 섞어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차가운 성질인 맥주를 먹을 때는 치킨을 안주를 먹고 뜨거운 성질인 소주를 먹을 때는 삼겹살을 먹는다. 소맥은 소주의 양과 맥주의 음을 섞어 마시면 금상첨화다. 우리 한민족은 음주 가무의 민족이면서 자연의 섭리와 이치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음량의 조화를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오행이라는 거 음량 오행 정확하게 오행까지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음량 오행이 중요한 어떤 우주 철학이었습니다. 한식은 이러한 음량 오행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곡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리, 참깨, 벼, 기장, 콩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렇게 오곡이라든지 또는 오축이라든지 오과라든지 이것의 어떤 대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곡밥이 있습니다. 이건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지어서 아홉 가지 나물과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곡이 있고 오곡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곡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곡과 함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곡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따위를 이르는 말이 곡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아까 음량 오행을 얘기했지만 약식동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식의 중심 철학은 약식동원 사상이다. 그래서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또 약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음량 오행의 어떤 이치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벼와 그리고 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한국 음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밥이다. 이제 밥이라고 하는 또 말이 고유수로가 됐어요. 밥이라고 합니다. 밥.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반찬이 없으면 그냥 밋밋한 거죠. 밋밋하지만 이 밥이 없으면 밥을 안 먹으면 그건 한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도울 선생이 유아인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인이 이제 흰 쌀밥이 너무 맛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도울 선생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다른 음식도 아니고 소박한 흰 쌀밥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밥의 어떤 맛을 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자포니카종의 어떤 찰기가 있는 그런 어떤 밥이잖아요. 그런 밥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조선 사람들은 밥 짓기를 잘한다. 청나라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 사람들은 밥 짓기를 잘한다. 밥알에 윤기가 있고 부드러우며 향긋하고 또 소 속에 밥이 고루 익어서 기름지다. 밥 짓는 불은 약한 것이 좋고 물은 적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아무렇게나 밥을 짓는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물건을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한국인들이 밥을 잘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밥을 잘 짓잖아요. 기계에다 찌는 거지만 이렇게 넣어서 찌는 거 이렇게 봤는데요. 2020년에 햇반이 또 5억 개나 이렇게 판매가 되고 이것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평균 10개씩은 이렇게 먹는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햇반까지 나오게 됐는데 지금으로도 한 언젠가요? 한 130년 전에 1890년대 주막식 밥상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깜짝 놀라죠. 와 밥과 국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의 어떤 밥 양의 한 3, 4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양의 3, 4배 이상을 먹었던 이 조선 후기 쌀이 유일한 에너지원이었고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반찬도 꽤 많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밥과 국의 양이 엄청 냈다.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이다. 사실은 이제 밥 힘이냐 밥심이냐 이걸 가지고 표준어를 정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밥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힘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강호동의 드라마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는 밥심이라고 해서 마음신자를 썼지만 이 힘은 힘이라는 뜻이죠. 밥힘으로 밥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큰 밥을 먹고 그 힘으로서 이렇게 노동을 하던 농사를 짓던 거기에서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다양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릇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밥그릇의 크기가 반 이상으로 줄었다. 그런데 밥그릇이 언제까지 똑같냐면 일제시대 1940년대 50년대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50년대 굉장히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90년대에서 이제 2010년대로 넘어가니까 거의 지금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밥그릇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물의 용량으로 된 것이니 실제로 보면 그 양의 크기가 엄청난데요. 이제는 뭐냐면 밥만 먹지도 않는다. 밥심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쌀밥 대신에 빵도 먹고 면도 먹고 샐러드의 주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 대용으로 이제 면을 먹고 37% 면을 먹고 20% 빵을 먹고 15% 정도는 고구마, 감자,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해서 밥을 안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쌀밥을 챙겨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좀 덜 먹는다라는 거죠. 다른 먹거리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집에서 먹든 또는 외식을 먹어도 마지막에는 뭐냐면 밥이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냉면을 먹든 또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볶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마지막은 밥이다. 우리는 그 밥 문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자, 밥 먹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고 합시다. 식사합시다. 뭐 이런 얘기죠.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낙 우리는 이런 밥 먹는데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들이 많잖아요. 한 끼 줍쇼, 뭐 주세요. 뭐 삼시, 세 끼. 옛날에는 두 끼를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두 끼를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심이 더해지면서 점심이 원래 참이었는데 그게 더해지면서 세 끼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시, 세 끼. 지금은 이제 세 끼를 먹죠.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건데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먹방 유튜버도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요즘 말로 이제 떡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밥의 어떤 역사 벼와 쌀과 그런 어떤 밥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면 그 밥을 담는 그리고 반찬을 담는 것이 이제 토기가 되겠죠. 이 토기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토기가 이제 제주도 고산리의 신석기 유적에 있습니다. 만 2,000년, 3,000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인데요. 만 3,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토기가 있었다. 이 토기는 뭔가를 담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동이족, 한국인이 살고 있던 바로 연해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세 지역에서만 이 토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물을 담든지 뭔가 이렇게 담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몇 년 지나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북방 루트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황하유역이나 중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왼쪽에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의 빗살무늬 토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문화, 사회유지박물관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런 토기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북방 루트를 통해서 북유럽까지도 이렇게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고산이식 토기 만 3천 년 전 그리고 좀 올라와서 빗살무늬 토기 8천 년 전 그리고 쭉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6천 년 전 쭉 가서 스칸디나비아까지 가면 4천 년에서 5천 년 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한류다라고 명명하신 분도 있다라고 이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기 문화 거기에 어떤 담는 문화 이게 이제 의식주에서 보면 식문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홍산문화의 가장 오래된 흑룡화 지역을 보면 이제 어렵과 수렵을 했다. 흑룡화에서 발견된 무덤 속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아까 말씀드린 빗살무늬 토기가 흑룡화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그다음에 옥기가 나오고 골기와 함께 사람과 돼지를 합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돼지가 이제 제사용 구덩이에 돼지 뼈, 사슴뼈, 물고기 뼈가 출토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어렵과 수렵을 주요 생산활동으로 했다. 그리고 농업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흑룡화라고 하는 곳은 이곳이죠. 홍산문화의 곳에서도 소화석 9,000년 전 그리고 흑룡화 사회 8,000년 전에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울산 방구대 암각화를 보면 거기에 보면 7,000년 전입니다. 고래가 한 60여 마리가 나오죠. 고래잡이를 했었다. 가장 큰 어업이죠. 어업을 하는 가장 큰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라고 할까요? 그걸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배가 있습니다. 배가. 7,000년 전에 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타고 있는 사람이 13명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사람이 작사를 가지고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도 보면 동남아에서 이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고래 포획수는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지금도 이렇게 고래 포경협회를 탈퇴했잖아요. 탈퇴해서 계속해서 고래를 잡고 있는데 일본, 노르웨이, 그릴란드,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 IWC가 있는데 1986년에 전면적으로 고래잡이를 금지했어요. 그전까지는 우리 고래를 잡았다는 거죠. 고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 특구가 있는데 울산 장생포예요. 그래서 고래 고기가 지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래를 작살로 잡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혼획이라고 하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야 돼요. 우연히 그물에 고래가 걸리면 그 고기는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래 이외에도 이런 어종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잡으러 나가는 배가 일찌감치 만들어졌죠. 8000년 전에 우리가 세계 최초의 공동 최초죠. 이게 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창령, 부곡면, 비복리 목선이에요. 비복리 목선이 두 대가 발굴이 되었죠.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래서 8000년 전에 울산 방구대 안각화를 보면 7000년 전에 배가 있었구나. 고래잡이를 할 수 있는, 10여 명이 탈 수 있는 거대한 배를 만들었었구나. 그 배가 누비고 다닌 것이 바로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해양을 예로부터 누비면서 어업을 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크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거꾸로 본 지도입니다. 거꾸로 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있고 태평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어떤 개척로라고 할까요? 그것이 대륙뿐만이 아니다. 이 바다로도 진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훤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의 종주국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고 한반도에서는 콩과 팥이 7000년 전에 이미 재배가 되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 오산리 출토, 신석기 초기 토기에 박힌 콩과 아픈 토기에 부착한 탄화물을 통해서 약 7000년 전에 콩이 있었다, 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1920년대 일제시대죠. 미국은 세계 식량 종자 확보를 위해서 야생 작물을 채취를 했는데 한반도에 와서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 야생 콩 종자의 절반이 넘는 3379종의 야생 콩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의 원산지가 바로 한반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 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걸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두부, 두부 요리라든지 그리고 메주를 담가서 이 메주를 이용해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을 만들어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지금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장문화입니다. 장문화. 장문화라고 하는 거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발효식품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제1의 맛은 소금이요. 제2의 맛은 양념이요. 제3의 맛은 발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서서히 발효의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발효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고구려가 장량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장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은 장을 담근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건 술을 잘 빚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발효 문화를 예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4대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장류가 되겠죠. 이 장류와 김치, 젓갈, 식초 이런 것들이 한국의 4대 발효식품이다. 이렇게 해서 한식을 한식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장류에 있죠. 그래서 장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콩이 있습니다. 좋은 콩을 골라서 삶아서 절구에 찍고 그리고 매주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매주를 만들어서 볏집으로 묶어가지고 따뜻한 곳에 매달아서 두세 달 동안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소금물에 장독에다가 담그죠. 장독에다가 담궈서 숙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물을 다리면 간장이 되고 그리고 건더기에서 소금간을 하고 숙성을 하면 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콩에서부터 이 간장과 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도 만들어지죠. 이 매주를 통해서 고춧가루와 국물가루, 소금물을 합해가지고 고추장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을 비롯한 장류는 모두 매주에서 나온다. 그 매주는 콩에서 나오니까 콩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주는 가장 중요한 토종 음식의 바탕이고 우리 전통 음식의 모든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매주다. 이 매주, 매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에 이 간장, 된장, 고추장 우리만 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수출을 다 해요.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의 수출액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2012년에, 2002년 한식 세계화 사업 이후에 장류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EU 지역에, 유럽 지역에 고추장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30%, 참기름이 50% 이상이 참기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프랑스 같은 데서도 참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쌈장,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매직 브라운 소스 또는 원더풀 브라운 소스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햄버거나 핫도그에도 쌈장을 발라 먹더라.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프스, 이분도 이제 빌보드에서 12주 연속 1위를 한 대단한 그런 가수인데요. 쌈장은 숟가락으로 고기는 두 점씩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쌈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한식을 이렇게 먹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장의 문화, 장을 담는 것이 바로 장독대잖아요. 이 장독대 문화, 우리는 또 옹기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용을 했는데요.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무슨 상궁이 있어요. 상궁이 장독대에서 정한수를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전부 장독대에서 정한수를 이렇게 모셨잖아요. 이 장독대와 옹기라고 하는 것은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술과 같은 발효식품을 담그는데 가장 이상적인 설비가 바로 이 옹기인데요. 이 옹기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그릇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옹기 속에다가 메주를 넣었잖아요. 메주를 넣고 그 위에 대추와 고추와 이런 것들, 숯과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담그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양희 작가의 광채라고 하는 책이 이제 2021년에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마당 수돗가 위에 정갈하고 소박한 장독대가 있는데 할머니는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잘 계십니까? 하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항아리 뚜껑에 대해서 잘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다독이던 된장항아리며 고추장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살피는 것을 작은 소녀의 가슴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상기시켜 주십니다. 할머니, 누구하고 말해?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얘기하시죠. 삼신께서 장을 담가주시니까 인사를 드려야제. 항아리 안에는 신명들이 사시지. 하모. 하셨습니다. 항아리마다 신명님들이 존재하신다고 믿으신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매주를 넣어서 된장, 간장을 담글 때 거기에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광채의 일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 담그기 전 외할머니는 목욕제게 하고 머리는 정갈하게 동백기름을 발라 따시고 은비녀를 꽂아 쪽을 지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삼신께서 하시는 일은 재료를 삭히는 것이지요.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는 일을 하시는가 봅니다. 본래 콩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맛을 내는 또 다른 형태의 된장으로의 변화, 즉 개벽이 됩니다. 콩이 개벽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된장이 되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숙성을 시키는 것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보았던 어떤 외할머니의 어떤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담그기 전에 목욕제게를 하고 머리를 정갈하게 하고 은비녀를 꽂고 쪽을 지시고 그러고 나서야 장을 정갈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독대에는 또 삼신이라고 하셨지만 천룡신이 있다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천룡신은 가택의 총체적인 수호신으로서 또 뒷곁의 지신으로서 장독대 조미료의 맛을 담당한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정타면 맛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는 정성으로 섬기면서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음식, 어떤 장이라고 하는 거에도 보면 우리 한민족의 어떤 신관이 이런 어떤 신관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장독대가 있고요. 그 장독대는 주로 가정의 장독대가 있으면 그 장독대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과 우물과 장독대가 같이 있죠. 그래서 부엌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홈이라고 해서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시는 집을 가보면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서 TV를 보고 계세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 그때 TV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루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엌에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계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홈에 기본 장착된 어떤 구조가 되겠죠. 지금도 벌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최초가 서구의 부엌 개선 모델인 프랑크프루트 부엌에서 왔습니다. 이게 1920년대인데요. 1920년대 프랑크프루트 부엌은 오스트리아 여성 건축가 마가레, 쉬테, 리오츠키가 만든 그런 어떤 모델입니다. 근대적 산업 생산과 표준화를 위해서 도모한 부엌인데 열차깐을 이렇게 보니까 기차 식당칸에서 400명을 먹일 수 있는 걸 좁은 칸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거를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선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들어왔죠. 싱크대가 있고 개수대가 있고 조리대가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건 1940년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까지는 이런 어떤 싱크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뭘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아궁이가 있고요. 부엌이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난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돌이죠.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이렇게 난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엌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불을 떼면서 음식을 하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부엌이 안방 옆에 붙어 있는데 부엌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 뜨거운 불기운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방바닥을 데우는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아까 장독대에도 신이 있었지만 조왕신이 있습니다. 조왕신. 그래서 삼국지 위에서 동의전에 보면 변진조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다르나 문의 서쪽에 모두들 부엌신 조왕신을 모신다. 조신을 모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조왕신을 받드는 어떤 모습인데요. 그때 솥이 있잖아요. 솥 위에 보면 청수를 이렇게 모셔놓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하는 그런 모습. 조왕을 모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찰에서 조왕을 모시는 모습은 조왕탱이라고 합니다. 탱화를 걸어놓고서 이렇게 모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왕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왕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요. 신광께라고 하는 만화를 보시면 조왕신은 부엌을 지키는 신으로서 이렇게 인격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2021년에 살림하는 남자들이와 파핀현준이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그의 부인이 판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예리 여사인데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다. 밥솥이 있죠. 밥솥. 밥솥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오래오래 좀 도와주십시오라면서 집에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조왕신. 그런데 조왕신은 뭐냐면 옛날 모습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불을 떼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물이 끓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과 물의 어떤 신이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1월이 되는 거죠. 1월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조왕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물과 불을 다스려서 음식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신. 그거로 조왕신이 자리매김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음력 12월 23일에 조왕신을 모시는 날인데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이날을 중요히 여겨서 정성껏 재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22일 밤부터 23일 자정에 제사를 올리고 이튿날 밤이 되면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조왕승천이라고 한다. 옥황상제에게 또 보고를 하러 가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죠. 소치 있고 또 시루가 있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고대에는 굉장히 시루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가 되면 철제형이에요. 철제형 부뚜막이 있는데요. 철제형 부뚜막은 뭐냐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걸 들고서 만약 야외에 나갔다 그러면 야외에서 불을 뗄 때 또 이동식으로도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부뚜막은 아궁이 위 가마솥이 놓인 언저리에 흙과 돌을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소태 음식을 담아서 그릇을 두거나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곳인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썼다는 거예요.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태어났을 때 이러한 집에 70년대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스기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혁명적인 것이 뭐냐면 가스레인지의 발명이에요. 가정용 취사기기의 대표주의가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불을 밑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가스로서 해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가스레인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취사기기 가스레인지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LPG 용기가 들어오고 74년에 가스 연속이 점유일인 린나이 린나이 아시죠? 린나이. 린나이 코리아라고 하는데 린나이는 일본 겁니다. 지금도 90% 이상이 일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린나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스레인지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일본 제품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누가 1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스레인지도 LG전자. 미국에서 1위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 2020년에 세계 최고의 가스레인지. 지금 가스레인지를 얘기하지만 생활 가전 전 분야에서 1위가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것이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음식의 그릇 문화 이런 것도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 밥과 더불어서 이렇게 먹는 게 국이잖아요. 국이나 국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는 것이 한국인이다. 국물 사랑 뭐 이렇게 됩니다. 국이나 탕 또는 찌개나 전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물의 맛은 육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에 국물 요리를 통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이런 탕, 탕 문화, 국 문화가 발달했고 거기다 반이라는 건 반찬이죠. 국과 반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탕밥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식사 때 항상 탕 요리를 곁들여서 먹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뭐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꼭 곁들여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치찌개나 삼겹살, 불고기 같은 음식을 먹지만 진짜 한국을 알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국밥을 찾는다. 국밥이라 순대국밥, 설렁탕, 내장탕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 다 됐는지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국밥을 먹어야 한다. 지난 주말에는 주말인데 기분이 찝찝했는데 한 주를 되돌아보니 국밥을 먹지 않았었다라고 해서 국밥을 먹으니까 찝찝한 기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어떤 외국인의 소감이 있을 정도로 국밥 문화, 외국인들도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굴국밥이 있습니다. 굴국밥. 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는 청정해역, 통영이나 이런 곳에서 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식굴이 걸리는 시간이 보통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는 2년인데 우리나라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안 갯벌에서도 대규모 굴 양식 등이 이렇게 있는데 굴의 천국과도 같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는 굴국밥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굴에 관한 어떤 음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조건 먹는다는 것이 바로 굴이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인들은 비싼 샴페인을 선물 받으면 안주로 굴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좋은 품질의 굴을 그 정도로 먹게 될 때는 18만 원, 우리의 어떤 굴국밥 정도의 어떤 굴의 양, 그 정도가 나오려면 18만 원 이상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은 반드시 굴국밥을 먹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영은 전국 최대 굴 양식지인데요. 여기서 굴 껍데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껍데기들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과거에도 우리들은 이제 많이 먹었죠. 예전에는 뭐냐면 해변가에 처음에 해안가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채집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채집해서 그래서 갯벌에서 채집한 조개가 있는데요. 조개를 먹고 그것을 버려두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폐총이죠. 그래서 이런 폐총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해 연평도에도 폐총들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폐총이 그렇게 이렇게 많아요. 박물관에 보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옷을 벗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조개를 먹고 한 곳에다 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폐총이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탕 중에서 설렁탕이 있습니다. 설렁탕은 유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렁탕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선농단에서 내린 국밥이다 해서 원래는 선농탕이라고 했습니다. 선농탕이라고 했는데 선농탕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사의 신인 염재 신농씨를 모셔와서 농사가 잘 되도록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농단이라고 하는데 이 재단은 농사 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신농씨, 후직씨를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 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농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선농탕에서 왔다. 선농단에서 내린 국밥이라고 해서 선농탕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렁탕의 유래라고 하는 거죠. 설렁탕의 유래는 누가 계시냐면 배달국의 성인이며 동방 한민족의 조상인 신농씨가 있다는 겁니다. 배달국 8대 안부련 환웅 말기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인 소전씨가 강수지역에서 병사들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중국 사망오재 중 하나인 염재 신농씨다. 신농씨는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서 백성들을 구제하였죠. 그리고 또 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모든 차의 시조가 바로 신농씨죠. 농경 결혼제도 시장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래서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농씨를 중국의 농사의 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바로 환당고기를 통해서 신농씨가 배달국 시대의 성인이고 우리 동방 한민족의 조상 뿌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농씨를 모시는 선농단에서 선농단의 어떤 먹던 음식에서 바로 이 설렁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다. 부르덩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요. 한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입니다. 그는 부대찌개를 굉장한 음식이다. 독특하고 한국만의 맛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찌개의 창시자는 허기숙 할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1960년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 위치한 본점 자리에서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군들이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같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부대찌개가 나왔다. 거기에서 김치와 장을 더해서 만드니까 지금의 부대찌개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본점도 있고 그것을 유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래와 뿌리가 있고요. 세계적인 여행지 롤리플레닛 한국편에서도 최고의 음식으로 부대찌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주로 군대에서 유통되는 통절인공인 스팸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이 스팸이 들어가는 게 부대찌개니까 그래서 스팸을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부대찌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물 문화 이걸 알아봤고요. 그래서 밥과 국과 그리고 반찬이 있습니다. 반찬. 지금 반찬이라는 말 자체도 옥스포드 사전에 이번에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반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밥만 먹기에는 싱겁죠. 그런데 반찬은 그래서 짜거나 맵거나 이런 어떤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으로 DC처럼 반찬만 먹어보세요. 짜서 못 먹죠. 밥만 먹어보세요. 싱거워서 구역질합니다. 싱겁기 때문에 반찬은 짠 거고 짜기 때문에 밥은 싱거운 거라 입속에 들어가서 씹을 때 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간이 서로 합쳐집니다. 입속에서 밥과 반찬이 합쳐진다. 비로소 한국 음식은 완성되는 것이죠.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밥과 반찬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융합이다. 조하다. 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의 밥상은 이런 밥과 반찬처럼 밥과 국과 반찬처럼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문화는 이를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다양한 채소가 균형을 잡아주고 짠맛인 맛 단맛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떠나서 음식이 엄청 푸짐하게 나오니까 이거에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작은 반찬들이 말 그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한식당에서 제공하는 반찬의 어떤 선호도를 보면 일단 김치가 나오죠. 김치 깍두기 그다음에 멸치볶음 마늘종 새우볶음 호박새우 조림 이런 어떤 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중에 최고 으뜸은 사실은 반찬의 가짓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몇 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김치를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김치는 당연하니까 이렇게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반찬으로 늘 김치를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항상 반찬으로 절인 채소를 먹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유리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소를 절여 먹는 문화는 세계 어느 문화권에 있지만 하지만 김치는 현존하는 채소 절인 문화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 김치는 전 세계 채소 절인 문화의 최고봉이자 확장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미국에서 채소 발효 음식으로서 이 김치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우리는 김치의 어떤 종주국이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를 발명을 했죠. 김치를 전용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1984년에 출시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가 대중화된 94년에 딤채 옛날에 김치를 딤채라고 했잖아요. 딤채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히트 상품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김치 냉장고는 이제 해외까지도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치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중국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 거를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이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입니다. 코리아스 김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까지도 해야 되죠. 자 한국 음식으로 이제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김치는 당연히 등재가 이전에 되었죠. 불고기 김치 반찬 그리고 김치의 가지수 종류 중에서 뭐냐면은 동치미가 됐어요. 동치미. 아 이 동치미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그리고 김치 동치미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겉절이가 되겠죠. 겉절이. 켄드릭 라마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을 왔던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 켄드릭 라마는 이제 자기가 내한 공연을 할 때 겉절이를 좀 준비해 주세요. 겉절이, 얼갈이 된장국, 파전 등 한식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도 잘 모르는 얼갈이 된장국, 먹어보지 못한 그런 걸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 음식의 이름을 겉절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겉절이 이게 등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힙합 뮤지션 최초의 필리처상을 수상한 켄드릭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치를 만드는 김장문화가 또 유네스코의 무형문화, 인류문화,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되었는데 이 김장의 기록이 이제 고려시대부터 나오죠. 물을 소금에 절여서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겨울에 그걸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예로부터 이 김치,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모습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채소를 담그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젓가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젓가락 모양은 셋을 보시면 우리 젓가락은 쇠젓가락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쇠젓가락이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일본 젓가락입니다. 짧습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비교적 짧죠. 그래서 커다랗고 둥근 식탁을 사용하는 중국은 멀리 떨어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길다. 그래서 빨간 것이 바로 중국의 젓가락이고요. 기름진 음식이 많기 때문에 젓가락이 굵고 끝이 뭉뚝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일본은 생선, 초밥 등을 먹기 때문에 짧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쇠젓가락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쇠젓가락, 쇠숟가락을 선물로 이렇게 많이 주기도 합니다.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젓가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철기문화의 강국이다. 철기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상용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일상 속에서의 쇠젓가락, 쇠수저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방문했을 때 어린이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먹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토리묵을 젓가락으로 먹는 모습에 밥상의 서커스다라고 했는데 이런 젓가락을 집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DNA에 녹아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미세한 난자 속에 핵을 집어넣는 작업 이 섬세한 손재주가 거기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능숙하게 습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5,000번을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을 할 때 한 번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기술이 숙련이 되고 맹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6,000년 된 숟가락이 있습니다. 사실은 숟가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숟가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국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에 없는 숟가락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 숟가락도 썼다가요. 지금 동숟가락 그리고 지금은 쇠 숟가락을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의 수라상에도 배치가 되는데 이 숟가락과 그다음에 젓가락이 배치가 되는데 배치가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간장을 북극성으로 하고 수저를 북두칠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시면 이렇게 숟가락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어떤 국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북두칠성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북두칠성이 향하고 있는 것이 장, 초간장, 초고추장 이렇게 되어 있죠. 간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장이 바로 북극성이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그러니까 항상 우주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라상이다. 임금은 그 뒤에도 보면 1월 5봉도 1월 5봉이라고 하는 음량오행과 합하면 그런 칠성과 함께 하고 있는 우주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걸 음식을 먹는 것도 북두칠성 북극성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음량오행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음식을 건강식으로 이렇게 내놓지만 그 자체 놓는 모습조차도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우주의 모습을 담아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이라는 게 결국 하늘과 땅에서 왔잖아요. 이 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우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식당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구려 벽화를 보면 집일 수도 있고요. 어느 집에서 하녀들을 부려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식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식당을 보면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음식을 차려주는 모습이 있고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의자가 아니라 바로 바닥에 앉는 거죠. 바닥에 앉아서 먹는 모습도 아주 고구려 벽화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학사모부은에 보면 이렇게 부뚜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어떤 지금의 식당 문화는 어떤가 우리의 식당 문화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물을 그냥 주네. 물을 갖다 줘요. 저도 이제 물이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물을 팔잖아요. 처음에 보면 물이나 또는 약간 탄산을 겪은 물을 어느 걸 사겠느냐라고 해서 물을 사게끔 합니다. 뭐 500원이나 1000원이나 해가지고 물도 사고 음료도 그 다음에 음식을 사야 되죠. 그런데 물은 셀프다. 물은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저희는 뭐 놀랄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떨 때는 밥도 그냥 주고 리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한 리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반찬을 더 달라라고 하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는 모습에도 굉장히 깜짝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보면은 커피를 그냥 주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커피 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커피가 대단한데 커피 전문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커피에 쓰는 돈이 뭐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음식점에서도 나갈 때 보면은 우리나라만 유도 이제 커피를 그냥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하고 가시라고 해서 커피를 마시는 어떤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무한 리필도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무한 리필을 즐길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무한 리필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게 우리 더치페이 문화가 아니라 이게 밥값을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계속 런던에 있었으면 평생 이해하지 못했을 그런 것이다. 서로 밥값을 계산하려고 싸운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또 심리전이 있죠. 심리전이 있습니다. 안 내려고 하는 심리전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음식문화에 저는 이제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이 무료라는 거죠. 식당에 가면은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화장실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도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 심지어 더럽기까지 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유료화장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동전을 안 갖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당은 당연히 화장실을 그냥 하지만 그런 공중화장실을 갔을 때도 뭔가 더 서비스가 있잖아요. 휴지도 있네. 그리고 손을 말리는 것도 있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놀라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양하게 어떤 우리의 음식문화, 식당문화 마지막으로는 그 식당에 배달 문화가 있죠. 좋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몽골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몽골의 한 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원 잔디밭 심지어 다리 밑에서 장소 불문하고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한강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서 배달을 한 번씩 시켜봐요.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래야 이제 우리 문화가 진짜 새벽 2시에도 한강으로도 배달을 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배달하는 것도 굉장히 배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것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감탄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독일 함부로크에 민속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걸 전시를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빨간 곳 있잖아요. 빨간 곳에 설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설명에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어떤 삼군유사에 유래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 적긴 했지만 뭐냐면 이게 역사에 유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어플을 만들었던 홍성태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어플 만드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달을 잘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가 있잖아요.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들었던 사람도 원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의미. 바로 우리는 배달국이 있었다. 이 배달국의 배달족이었고 배달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달국이 실제로 있었고 환웅이 1565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동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달 잘하는 민족으로 외국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보면은 이 배달이라고 원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요. 2년째 코로나 시대에 더 더군다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K푸드 김치 같은 경우도 김치로 이렇게 치료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김치의 효과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음량 오행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음량의 조화로 먹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K푸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건강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이 장수 문명을 위해서 장수 문명을 위해서 이런 어떤 한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많은 음식들을 보지만 가장 건강에 적합한 어떤 음식이 바로 이렇게 한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한식이 우리 음식만이 아니라 전세계 음식이 이렇게 함께 하겠지만 특히나 한식이 전세계와 함께 전세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공유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K-POP과 K-드라마 우리의 어떤 영화 이런 것들 K-예능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먹는 문화들이 다 나가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것이 뒷반침 되면서 사실 지금 5, 6년 사이에 한식이 쫙 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바탕이 쭉 깔려져 있지만 수많은 어떤 그 한식의 음식과 그리고 대기업의 제품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달고나 같은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가 함께 나가고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지구 건강한 지구촌에 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 한식 문화와 함께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K-컬처 K-스피릿까지도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한식 부족한 한식이 너무나 방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